모모씨는 오니올라의 풍선 발사 오! 와! 와! 우와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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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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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설명해 보세요. 제가 강아지를 키우는데 너무 키우고 싶었어요. 부모님이 반대하셔서 맨날 키우고 싶다 하다가 맨날 키우고 싶다 하다가 엄마가 허락을 해줬어요. 그래서 계약을 하는데 너무 기뻐가지고 상상 커피가 났어요. 나 너무 웃겨. 나 이렇게 들듬어도 웃겨. 처음으로 해야겠어. 강아지 계약하시는 분은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? 초등학생이었어요. 초등학생이랑 계약했어요? 초등학생 때 미나가 초등학생 때 미나씨가 초등학교 때 미나씨가 초등학교 때 깜짝이야. 나 초등학생이랑 강아지 계약을 한 줄 알았고 미나씨가 초등학교 때 강아지를 살아갔는데 아 그렇게 됐다고 선배님 지효 울어요? 지효씨! 울면 안 돼! 이 이야기가 제가 너무 좋아하는 이야기에요. 자 그리고요. 채영씨가 자신의 외모에서 이세에게 물려주고 싶은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지효 시 descrição 탄생 해결하는 sitio 데이타투러스 구독과 좋아요 사랑해주세요